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방에 있는데 지사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사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회사가 사택을 구입하게 됐는데 사택의 소유주를 종업원 명의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종업원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법인이 구입을 했으면 등기부 등본의 소유주를 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종업원 명의로 구입을 한 거죠. 그게 종업원 명의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등기를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해서 종업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이 직원들이 퇴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퇴직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소유권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증여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증여세 부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 끝에 이 회사는 종업원 명의에서 회사 명의로 양도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양도계약서를 작성해서 양도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세무조사관들이 그 양도계약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어떤 연유로 해서 이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까요? 그 양도계약서가 3장이었는데 이 주택이 종업원 명의로 지도 간 주택이 3체였습니다. 종업원 3명의 명의를 각자 등기를 했었는데 양도계약서의 3장이 동일인의 필체였다는 것이 세무조사관들의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하게 됐고요. 선정하게 됐고 조사 결과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된 거죠. 명의신탁 사실이 발견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례에 따라서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게는 명의신탁을 한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추징하고요. 대표자에게는 대표자 상여처분해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게 됐습니다. 세금과 더불어 엄청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세금폭탄을 막게 된 겁니다.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불이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이 돼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실명의로 취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